네 안녕하세요 양지호입니다. 오늘 제2회 교통 분야 무료 진로 상담을 진행하고자 공지 영상을 찍습니다. 지난번에 공지 올리고 4시간 만에 마감이 되었어요. 그래서 성원에 감사드립니다. 그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문의를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2회차 상담을 개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 대상은 도시나 교통 전공하신 분들 아시고 관련 업계 종사하시는 도시교통이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상담 방법은 1대 1이거나 1대 소수 정도 가능하고요. 소수입니다. 몇십 분이 오시면 안되고요. 그리고 시간은 2019년 7월 6일 토요일 오전 8시 30분부터 11시까지 2시간 반 동안 진행을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2시간 했었는데 너무 짧게 끝난다고 아쉬워하셨어요. 그래서 30분을 먼저 저희 좀 일찍 가서 준비를 해가지고 30분 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지난번하고 똑같이 스타벅스 비전타워점입니다. 네이버에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오실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한 타임에 30분씩 상담을 하고 총 5팀을 5회 상담을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타임을 미리 말씀해 주시면 예약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예약이 잡히면 댓글로 유튜브 영상이나 다른 블로그나 어디든지 댓글을 달아가지고 마감이 되면 마감이 됐다. 몇 타임이 찼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약하시는 방법은 카톡으로 침출을 하셔서 톡을 주시면 됩니다. 아이디는 하이제오. H-Y-J-A-E-H-O고요. 이렇게 2회차 상담 희망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 비용은 무료입니다. 상담 기다리시는 뒷분 있으니까 늦게 오시면 안되고요. 노쇼는 절대 안됩니다. 지난번에는 다행히 노쇼는 한분도 안 계셨어요. 그리고 커피는 더치팩이니까 부담없이 오시면 되고요. 궁금하신 사람들 미리 잘 준비하셔서 저한테 오셔서 질문 주시면 최대한 성의껏도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결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토요일 아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